10과 물이 모자라지 않도록 많이 받아두세요. 여보, 들었어요? 네. 내일 우리동 물탱크 청소를 하는 거 맞지요? 그래요. 하루 종일 물이 안 나오니까 모자라지 않도록 많이 받아놓으세요. 네. 지난번에 물을 너무 적게 받아놓아서 고생했으니까 이번에는 욕조에 가득 받아놓아야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관리실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101동, 102동, 103동의 물탱크 청소가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사용하신 물을 미리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여보, 들었어요? 네. 내일 우리동 물탱크 청소를 하는 거 맞지요? 그래요. 하루 종일 물이 안 나오니까 모자라지 않도록 많이 받아놓으세요. 네. 지난번에 물을 너무 적게 받아놓아서 고생했으니까 이번에는 욕조에 가득 받아놓아야겠어요. 내일은 10분inä요? yatam 에어 suitable 모바 cz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